최혁권 추리소설 최혁권 추리소설 푸코의 일생 그 두 번째 이야기 겨울 사방은 이미 설국이다. 그런데도 시커먼 하늘이 또 눈을 뿌리기 시작했다. 일본 아오모리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25인승 온천 셔틀버스가 기차역에 들러 가족 관광객들을 태우고 시 외곽의 삼나무 숲길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눈빨은 모든 풍경을 지워버릴 듯 새찼다. 시야는 흑백사진처럼 희뿌옥해 변해 한치 앞도 안 보일 지경이었다. 뒷자리에 앉아 좌우로 요동치는 와이퍼를 쳐다보고 있자니 약간 겁이 났다. 이가타와 니가타 아오모리 같은 일본 본토 서북쪽 도시들이 원래 폭설로 유명하다지만 이렇게 큰 눈은 직접 본 적도 없거니와 또 이 상황에서 산길을 달려야 한다는 게 영 불안했다. 길섭에 담벼락처럼 쌓인 눈무더기가 무너져 덮칠 것만 같았다. 지붕만 드러낸 폐가옥과 기울어진 전봇대가 드문드문 스쳐갔다. 짐승 울음소리마저 숨죽일 것 같은 적막한 풍경. 지금의 눈은 낭만적 소품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새치가 히끗히끗한 감색 제복의 운전기사는 좁고 경사진 도로를 용쾌 잘 달렸다. 뭐랄까 길을 훤히 꿴 듯 적당한 속도와 부드러운 코너링 그리고 묵직한 승차감까지. 우스꽝스럽게도 일본인의 장인정신 무사정신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다. 10분쯤 더 달리자 그의 운전 솜씨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고 버스 안의 공기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다. 특수 재질의 고무 타이어를 장착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마음 조리기는 앞자리의 가족 여행객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 여우털 모자를 쓴 노파는 그제야 가슴에 품고 있던 배낭을 바닥에 내려놓고 상기된 목소리로 운전사와 잡담을 주고받았다. 도쿄 싱칸센 이치지칸 유키 온센 몇몇 알아들을 수 있는 일본어를 조합해봤을 때 그들은 도쿄에서 왔고 온천까지 한 시간은 더 가야 한다는 말 같았다. 여유가 생기자 내 눈길은 자연스레 통로 건너 옆자리에 앉은 단발머리 여자에게 쏠렸다. 그녀는 블랙 코트에 와인색 머플러를 두른 채 조용히 창방만 응시했다. 갓 서른이 넘었을까?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비해 얼굴은 태양빛이라곤 못 쬐냥 새하였다. 그래서인지 섹시미와 지성미가 섞인 묘한 인상을 풍겼다. 향수 냄새가 살살 날아와 내 코끝을 간지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우모리 공항에서 같이 버스에 올랐다. 그때 도착한 비행기는 대한항공 KE-767편뿐. 그건 그녀도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자 호기심이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다. 사실 원시림으로 뒤덮인 아우모리는 한국으로 치자면 강원도 휴양지 같은 곳이다. 거기서 또 한 시간 떨어진 산골짝 온천장을 홀로 찾아드는 여자라면 어떤 연휴일까? 화가나 소설가라서 창작의 영감을 얻으려는 걸까? 아니면 중병을 알아 요양이 필요한 걸까? 혹 시련의 상처를 품고 자살이라도? 무슨 사연이 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아, 하지만 내 일과는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세상사 죽어마땅하다 생각되는 인간들이 널렸지만 아름다운 여자를 다치게 하는 건 가슴 아프다. 그때였다.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지 자작나무 위에 쌓였던 눈덩이가 버스 천장에 폭탄처럼 쿵쿵 떨어졌다. 모두 화들짝 놀랐으나 나는 그냥 무덤덤했다. 되레 여기 온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했다. 분명 감상적인 기분은 털고 일에 집중하라는 경고였다. 지금은 눈이나 여자 따위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곽 사장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주말. 작년 여름 이후 처음이었다. 그때 난 푸코를 데리고 산책 나가려던 참이라 패딩 조끼를 걸치고 벙어리 장갑을 낀 채 서서 전화를 받았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마음은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다. 윤 선생여 온 천장에 갈 수 있겠소? 이번 일 수입은 5대 5로 합시다. 문 간다 카믄 다른 사람 보낼 거요. 일할 사람이야 놀렸으니까. 곽은 겨우 아물어가는 내 상처를 들쑤시려고 작정한 듯 쌀쌀 맞았다. 생명의 은인인 양 위세가 대단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그럴수록 지난 여름 가고시마에서의 악몽이 뇌리에 착탈라붙어 괴롭혔다. 원래 잊고 싶은 일일수록 더 안 잊히는 법이다. 부산 여객터미널 검색대 앞에서 휴대폰 붙잡고 애걸복걸하던 신세. 헉 구해주세요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겁먹은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고 궁극에는 이성을 잃고 협박까지 했던 것 같다. 만약 이대로 놔두면 경찰에다 까발 거야. 당신이 유령처럼 일한다고 해도 설마 못 찾아내겠어? 난 당신 목소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우리 같이 죽는 거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순간이었다. 자존심도 시인이도 없었다. 비굴한 말투는 내 귀에 더더욱 비굴하게 들렸다. 그때만 생각하면 절로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 지랄 같은 순간은 후텁지근한 공기의 감촉까지 절대 잊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난 살아남았다. 대신 많은 걸 잃었다. 넉나간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때 주변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증권사 투자 상담사놈의 꼬득임에 공격형 펀든지 뭔가에 다 때려넣은 돈은 반토막에 또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소문이 돌았다. 이 바닥은 은밀하지만 워낙 좁아 소식이 빠르다. 그 새끼 완전히 맛갔대. 해,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이네 어쩌네 하면서 개폼 다 잡더니만. 어느 어둑한 술집에서 나를 안주삼아 씹어대는 동종업계 인간들의 하얀 이빨이 눈에 서냈다. 결정적으로 일거리가 끊어졌다. 곽사장 눈밖에 났다는 말은 앞으로 굵직한 건을 맡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는 그쪽 일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었다. 어디서 그런 알자만 물어오는 걸까. 그가 어떤 농간을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산 국제터미널에서 나를 너무 쉽게 뒷문으로 빼돌렸다. 정재계 실력자들과 줄이 닿아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상류층 인간들일수록 비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할 지저분한 일이 많은 법이니까. 난 벙어리 장갑을 벗고 전화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냉정하게 판단했다. 목구멍까지 올라와 꿈틀대는 무언가를 꿀꺽 삼켰다. 영원히 아웃되기 싫으면 재기의 기회를 주십사 빌어라. K1 강타자들도 다들 한 번씩은 패한다. 만약 거절한다면 지방이나 돌면서 치정사건에 얽힌 인간들이나 손봐야 한다. 그건 상상만으로도 비참했다. 일본 행위라는 사실이 좀 꺼림칙하지만 징크스 따위에 연연할 만큼 여유가 없지 않은가. 내 안에 날 그렇게 설득시켰다.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곽은 알고 있다. 대답이 없으면 예스라는 사실을. 내 품에서 벗어난 푸코는 앳글른 주인 마음도 모른 채 현관문에 달라붙어 혀를 내밀고 헥헥거렸다. 온천 셔틀버스가 크르릉 거친 엔진 소리를 한 번 내더니 언덕에 올라섰다. 시야가 탁 트인 풍경이 나왔다. 맞은편 산등선이 하얀 병풍처럼 펼쳐졌다. 그 아래 기슭을 따라 깊은 계곡이 구비쳐 흘렀다. 난 아우머리 공항 인포메이션에서 들고 온 한국어판 관광지도를 펼쳤다. 꼬불꼬불하게 그려진 선 위에 오이라 세계류라고 표기돼 있었다. 산 정상 도하다호수에 물이 흘러내려 겨울에도 얼지 않는 14km의 아름다운 계곡을 이룬다는 설명과 함께. 셔틀버스가 좀 더 달리자 시옷자 흑갈색 지붕을 얹은 호텔 두 동이 마치 동화처럼 숲속에서 나타났다. 고풍스런 건물이었다.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 주변은 벌써 어둑했고 창문에서 오렌지색 불빛이 흘러나왔다. 나는 약간 흥분했다. 차창을 살짝 밀자 좁은 틈으로 바람이 몰려들었다. 얼굴이 상쾌했다. 온몸에 혈류를 막고 있던 탁한 기운들이 한꺼번에 트이는 기분이었다. 동시에 조금 우울해졌다. 지금 이 순간 나도 타인들처럼 낭만 여행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적막함이 무서운 밤. 하얀 눈과 검은 어둠이 만나 기묘한 모노톤의 그림을 만들었다. 눈은 그쳤지만 칼바람이 허공을 쌩쌩 가르며 날아다녔다. 온천장을 둘러싼 산들이 흉포한 거대 서린처럼 내려다보고 섰고 계류에 새찬 물소리는 바위와 부딪히며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우러댔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투숙객이 별로 없었다. 저녁 식사 때 만난 사람은 마흔 명 남짓. 그나마도 단체로 온 노인들 아니면 일가족이 대부분이었다. 규모가 큰 온천장이다 보니 널찍한 식당방이 휑해 보였다. 버스에서 본 단발머리를 포함해 홀로 든 사람들이 간간히 섞여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구렛나루스를 기른 거구의 흑인 사내가 유독 눈에 띄었다. 오른팔에 깁스까지 했다. 그런 험상구준자와 애도시대 무사들처럼 마주 앉는다는 게 껄끄러워 음식 맛도 못 느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비관 2층의 다다미빵에 찾아 드니 종업원들이 이미 두툼한 이불을 깔아놓았다. 초저녁 이것만 빨리 주무세요 라고 말하는 듯해 달갑지 않았다. 좌식 테이블 앞에 양반다리로 앉아 닭이에 물을 부었다. 소형 스토그를 켜놓았으나 천장이 높고 외풍이 세 실내 공기는 코끝이 맹맹할 정도로 찼다. 게다가 굳은 날씨에 외딴 장소일수록 시간의 흐름에 둔해지기 마련. 겨우 8시인데 이미 밤에 한가운데 와 있는 기분이다. 에이 망할. 도대체 이 한기는 뭘까. 몸도 마음도 서늘한 느낌이다. M은 내일 여기에 도착한다. 그는 40대 후반의 한국인. 작년 가을까지 국내 굴지의 조선 회사에서 기술 담당 상무로 일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최첨단 LNG선의 설계 도우면을 훔쳐갖고 나와 해외에 팔아먹을 작정이었고 여기는 구매자와 접선하기로 한 장소였다. 곽 사장은 명확하게 지시했다. M을 제거하고 설계도를 빼앗으라고. 대충 감이 잡히는 시나리오였다. 곽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사비 털어 대신할 인간이 아니다. 중간에서 가로채 다른 곳에 넘기려는 수작이 분명했다. 희한하게도 그런 타산적이고 속물스러움이 되레 그를 신뢰하게 만들었다. 하여튼 오늘 밤은 마음 먹기에 따라 편히 쉴 수 있지만 낯선 공기가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생각 끝에 신경통에 좋다는 유황천에 몸이라도 담그려고 초록색 유카타로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건물 구조도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었다. 1층 마사지숍과 매점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일본 온천 랭킹에서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곳이지만 명성에 비해 시설은 낡았다. 여기저기 켜놓은 램프뿌만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타올랐다. 메인 로비와 남녀욕탕이 있는 A관으로 가려면 긴 복도를 통과해야 했다. A관과 B관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통로 하나로 연결돼 있었다. 발 아래로 계류가 세차게 흘렀다. 사방이 벽으로 막혔어도 꼭 구름다리를 걷는 기분이었다. 으으 이런 씨앙 겉옷이라도 걸치고 나올걸 얼음장처럼 차가운 복도의 냉기가 피부에 닿는 순간 절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빨이 부딪히며 딱딱 소리를 냈다. 팔짱을 끼고 종종 걸음쳤다. 탈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유카타를 벗어던지고 편백나무 욕조에 뛰어들었다. 피부를 감싼 냉기는 살얼음 녹듯 사라지고 은은한 목향이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몸 깊숙이 열기가 전해지자 노천탕으로 나갔다. 뜨거운 물과 찬 공기가 만나 뿌연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마치 드라이아이스가 뿌려진 연극 무대 같았다. 머리만 물 위로 내밀고 바위에 기대앉아 잠시 검은 유령을 생각했다. 과연 어떤 작자일까? 나는 추락했지만 그는 여전히 건재하다. 질투심이 사무치게도 미션에 실패했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았다. 곽 사장의 신뢰는 무한하고 기뉴한 작업에만 투입된다고 들었다. 난 솔직히 그 인간 자체보다 일하는 방식이 궁금했다. 나처럼 용병 출신일까? 총을 쏠까? 칼을 쓰나? 아니면 맨손? 예전부터 그와 겨뤄보는 상상을 했다. 보란듯 뉘어버리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싶었다. 자기보다 뛰어난 자와 공존하는 바닥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미다지문이 열렸다. 구레나룻 흑인이 타월로 아랫도리를 가린 채 탕 안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맨몸으로 마주앉게 되자 경계심에 숨이 멎었다. 하얀 이빨과 희번덕거리는 눈빛 행여 깁스 한 팔에 머리통이라도 맞으면 절명이다. 저 인간의 정체는 뭘까? 씹새끼 인기척이라도 좀 내고 다니든지 단발머리 여자를 다시 본 건 메인 로비에서였다. 욕탕에서 몸을 충분히 덮인 뒤라 갈증을 느꼈고 캔맥주를 뽑으려고 자판기를 향해 걷는데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카페 통유리 창가에 벽돌난로 곁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모두들 똑같은 초록색 유카타를 입고 돌아다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흰 얼굴은 멀리서도 바로 띄었다. 난 앞머리를 한 번 쓸어넘긴 다음 캔맥주를 하나 더 뽑았다. 여자도 방금 탕에 다녀왔는지 얼굴은 홍조를 띄고 향긋한 비누냄새를 풍겼다. 머리카락엔 물기가 남아있고 몇 가닥은 실뱀처럼 볼에 달라붙었다. 여자가 나를 울려보더니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며 약간 경직된 미소를 지었다. 가까이서 보니 처음 버스에서 느꼈던 이미지와 많이 달랐다. 피부 때문에 여리게 보였을 뿐 표정은 빈틈없이 단단했다. 눈빛은 부드러우나 내면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한국분 맞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맑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난 대답 없이 껄껄 웃었다. 그녀 또한 날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심 만족스러웠다. 이 깊은 골짜기에 혼자 뭔 일로 오셨소? 하... 좀 교양있게 묻고 싶었는데 주둥이는 경박하게도 따로 논다. 반말 비슷한 말투는 고치고 싶어도 정말 안 된다. 글쎄요. 출장이라면 믿으실까? 하지만 사실이에요. 오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사연? 말장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난 이름이 뭐냐고 대놓고 물었다. 그 다음은 직업 그 다음은 나이 여자는 자신을 한소영이라고 소개했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데 구체적인 회사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나이는 서른 하나 그러면서 약간 겁먹은 듯 눈썹을 찡그렸다. 선생님은 무슨 일로? 나도 사업차 사람 만나러 왔소이다. 여기서? 어허 그래 만났나요? 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렇군요. 여자는 말 끝을 흐렸다. 더 이상 내 신상에 대해 캐묻지 않았다. 가벼운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녀는 눈과 온천에 관련된 소설과 음악 얘기를 했고 난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약간 양념쳐서 들려주자 여자는 와 대단하세요 라며 감탄했다. 물론 개 같은 군대 얘기는 빼고 낭만적인 부분만 간추려서 그건 그렇고 여긴 언제까지 묵을 거요? 내가 빈 맥주캔을 우그러뜨리며 물었다. 글쎄요. 일 끝나면 바로 떠나야겠죠. 선생님은? 마찬가지. 그 순간 가벼운 현기증이 지나갔다. 혹시 우리는 같은 목적으로 온 게 아닐까? M의 접선자가 이 여자? 그녀는 당연히 나의 존재를 모른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자신의 업무를 오픈하는지도. 만약 사실이라면 슬펐다. 기도까지 했건만 이렇게 젊은 여자와 피냄새 나는 일에 엮이다니.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카타를 입은 다섯 노인이 수건 가방을 들고 일렬로 걸으며 차례차례 목례를 했다. 셔틀버스에서 만난 도쿄의 가족 관광객들. 그것도 인연이라고 예의를 다하는 그들의 국민성이 이럴 땐 거북하다. 밤은 깊어가고 적막한 공기가 로비를 채웠다. 어느새 주위에는 그녀와 나 둘 뿐이었다. 난 캔맥주를 하나 더 비우고 창밖을 봤다.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한순간 퍼붓는다. 툭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여자는 그새 고개를 살짝 튼 채 잠이 들었다. 새근새근 엷은 숨소리. 세상 아무 걱정 없는 자의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난 책을 집어들었다. 두툼한 시집이었다. 미슬라바 쉼보르스카의 끝과 시작. 책날개에 노벨 문학상을 탄 폴란드 여류 시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다. 아무 쪽이나 펼쳤다. 여자가 파란 볼펜으로 밑줄 그어놓은 구절이 보였다.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탈출구는 어디에도 없다. 매순간 가는 곳마다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에 끊임없이 도망치는 우리의 피난길에서 현실은 매 정거장마다 먼저 와서 우리를 맞이한다. 치, 이딴 말장난이 뭐가 좋아서 메모까지 해가며 읽는 걸까. 그렇게 비꼬면서도 기분이 야릇했다. 왠지 나의 진짜 직업이 들킬까 조바심이 났다. 물론 스스로 밝힐 이유야 없겠지만 여하튼 그랬다. 뭘까? 이 알 수 없는 들뜸은. 장작을 더 가져와 난로에 쑤셔 넣었다. 불길이 확 일더니 주위가 금방 훈훈해졌다. 천장에 길쭉한 종처럼 생긴 환기구가 매달려 있어 연기를 빨아들였다. 난 맥주를 더 마실까 갈등하다가 참았다. 일을 깔끔하게 마친 다음에 취하리라. 긴장감도 그렇다고 편안함도 없는 밤. 이래저래 더디 흐르는 밤이다. 이튿날 저녁이 와도 에미 나타나질 않았다. 난 셔틀버스 도착 시간마다 로비에서 읽지도 못하는 신문을 펴고 앉아 사람들 얼굴을 확인했다. 그러나 막차까지 곽 사장이 사진으로 보내준 목잘분 한국인은 없었다. 홀로 왔나 싶어 주차장에 가봐도 수상한 차량은 발견하지 못했다. 새로 주차된 파란색 혼다는 식당에서 일하는 노부부가 낮에 몰고 온 것이다. 프런트에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굳이 의심살만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로비 한편에 마련된 한 대의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아 동전을 쑤셔 넣었다. 곽 사장이 보낸 메일은 없었다. 허탈감만 커져갔다. 냉기 가득한 어둑한 복도를 걸어오면서 창으로 하늘을 봤다. 눈은 멎었지만 먹빛 구름이 여전히 뒤덮여 있다. 태양은 영원히 안 나올 것만 같았다. 기분이 자꾸 가라앉아서일까? 햇살 화창한 날이 그리웠다. 다다미빵에 돌아와 로밍해온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 작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온 대포폰. 증거를 남길 소지가 있는 물건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곽 사장은 음 하면서 짧은 신음을 토해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뭐 일이란 게 원래 하루 이틀쯤 늦어질 수 있는 거 아인겨. 온천이나 하면서 기다려보소. 확실한 소식통이 준 정본데 틀릴 일은 없을 끼고. 나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소. 무책임한 말을 듣고 있자니 열이 확 치받았다. 그는 모른다. 긴장을 유지하면서 대기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책상만 지키는 경찰 간부가 일선 형사의 고충을 모르듯이 말이다. 고작 일이 하루 늦어졌는데 조급증이 있는 건 왜일까? 지난번 실수 탓에 예민해져 있는 걸까? 오피스텔에 풀어놓고 온 푸코 때문은 아닐까? 귀찮더라도 동물병원에 맡기고 올 걸 그랬다. 나흘 동안 먹이가 나오도록 자동 급식기를 세팅해 놓았지만 일이 길어진다며 문제였다. 휴대폰을 든 김에 전화를 한 통 더 걸었다. 조용필 노래소리가 사라지면서 굵직하고 느릿한 남자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누구요? 회장님 낯선 번호라 전화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 저 윤희입니다. 상대는 대답 대신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사업은 잘 되시죠? 그 얼마 전 경제신문에 회장님 얼굴이랑 기사 대문짝만하게 실린 거 잘 봤습니다. 부도난 건설사 인수해서 수도권 아파트 사업에 진출한다고 쓰여 있던데 이야 회장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부럽습니다요. 이봐 거래는 지난 여름 끝났잖아. 일도 깔끔하게 처리 못한 주제에 이딴식의 협박 전화나 해대면 예의가 아니지. 난 지금도 그때 일 꼬리 잡힐까 불안에 미칠 지경이야. 박 회장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뭐 제가 실수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회장님이 얻을 이익에서 땡전 한 푼이라도 손해가 생겼습니까? 어쨌든 가네다는 입국 전에 제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 사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만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더는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순 없어. 곽 사장한테 따지겠어. 저라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어쩝니까. 굶어서 손가락 빨개 생겼는데. 뭐 일종의 스톡옵션 같은 걸로 생각해 주십시오. 네? 저 일 다시 시작했습니다. 봄까지만 부탁드립니다. 허, 그 말을 믿으라고.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회장님 몫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절 못 믿으신다면 이런 전화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정말 저질이군. 호래자식 같은 새끼. 호래자식? 박 회장의 말이 심기를 건드렸다. 그럴수록 더 능글눥글해지고 싶다. 에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뭐 굳이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요. 원래 태생이 그런걸요. 아, 그리고 그때 그 긴 머리 아가씨 잘 지내나 모르겠네. 회장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던데. 부럽습니다. 야, 그런 미인을 수족처럼 부린다니. 전화를 끊고 나니 착잡했다. 접대부 핏발아먹는 기둥 서방의 심정이랄까. 물론 처음부터 이럴 의도는 아니었다. 장난삼아 시작한 게 길어졌다. 박 회장의 존재를 알고 나자 이상하게 시샘이 생겼다. 유산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니. 그런 인간이 돈 몇 푼 아까워 살인을 청구하고. 그도 고아원 원장 새끼와 다를 바 없는 종자였다. 원장은 내가 워낙 어릴 때라 낑소리 못하고 당했지만 박 회장이야 약점을 주고 있으니 못 먹는 밥에 재라도 뿌리고 싶었다. 잘난 인간들의 겁먹은 목소리는 야릇한 쾌감을 몇 배로 증폭시킨다. 또 하나, 재정적인 상황도 절박하긴 했다. 난 일산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 꼭대기층에 산다. 가진 돈을 다 털어 마련한 안식처였다. 그곳에선 타인의 간섭 없이 생생한 자유를 즐길 수 있다. 계절마다 바뀌는 호수의 빛깔은 예술이고 푸코아의 저녁 산책은 최고의 기쁨이다. 한 발짝만 움직이면 가진 쾌락을 즐길 수 있다. 가족이,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았다. 이런 삶도 괜찮다고 자위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일을 망친 데다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해를 입었다. 수입원이 없어지면서 카드비와 관리비가 연체되기 시작했다. 가게가 기울었다고 씀씀이가 줄지는 않는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할 판인데 굶어 죽는데도 그러긴 싫었다. 박 회장을 들쑤시게 된 건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인데 그게 의외로 쉽게 먹혔다. 그는 지레 겁을 먹고 매달 돈을 보내왔다. 어느 TV 광고의 카피처럼 달콤한 악마의 유혹. 한 번 거기에 맛이 들리자 차마 떨치기가 힘들었다. 난 왜 이렇게 추잡한 인간으로 추락했는가. 역시 지난 작업의 실패 탓인가. 이따금 서글퍼지기도 했지만 전화지를 그만둘 순 없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스스로 합리화할 핑계만 찾으면 됐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 사흘째 밤이다. M은 오늘도 오지 않았다. 머리가 복잡하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문제가 생겼음이 분명하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어떻게 된 걸까. 곽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다 멈췄다. 인내심 없는 놈이라고 욕할 것이다. 아 정말이지 병이 날 정도로 지겨움의 연속이다. 실버타운 같은 온천장의 하루는 늘어진 비디오 테이프처럼 더디 흘러갔다. 다담이 위에서 얕은 잠을 자다가 찌뿌듯하면 뜨뜻한 탕에 몸 담그고 혹시나 싶어 로비를 서성이다. 시간 맞춰 밥 먹고 카페 창가에서는 눈 구경하고 우산 쓰고 계곡에 나가 돌멩이 던져보고 생맥주 마시고 대소병 갈기고 그래야 겨우 밤이다. 단발머리는 오늘 밤에도 난로 곁에 앉아있었다. 너무 반가워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를 뻔했다. 여전히 이름이 긴 여류 시인의 시집을 읽고 있었다. 난 기쁜 마음으로 캔맥주를 두 개 뽑았다. 여잔 초롱한 눈빛으로 날 올려보더니 입술을 다물고 웃었다.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야릇한 미소. 폐쇄된 공간에서 젊은 여자가 보내는 신호는 하나하나 다 의미 있게 다가오게 마련이다. 어... 불온한 상상을 말아야 돼. 그렇게 다짐하지만 투명한 얼굴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여자가 책을 접고 허리를 펴며 물었다. 오늘도 그분이 안 오셨나 봐요. 셔틀버스 자꾸 신경 쓰시기에. 저 보기보다 날카롭거든요. 난 뭔가 제대로 꼬인다는 표정으로 두 어깨를 올렸다. 아... 사실은 여기가 지겨워지기 시작했어. 망할. 흠... 실은 저도 그래요. 약속이 펑크나서 짜증나 죽겠어요. 약속이 펑크? 머리끝까지 피가 쏠렸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도 M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며칠째 여기 죽치고 있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넌 짓이 찔러보았다. 대체 누구를 만나기로 하셨나? 뭐 비밀 연애라도 하는지 궁금하네. 그건 회사일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아... 정말 비밀 연애라도 하면 기분 날아갈 텐데. 여자는 한심하게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상사가 선심 쓰듯 말했겠지. 온천장 가서 즐기다가 물건만 받아오면 된다고. 여자는 맥주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신 다음 다시 책 읽기에 집중했다. 윗입술에 묻은 거품을 혀로 닦는 모습이 도발적이다. 난 어제처럼 장작을 가져와 날로 깊숙이 쑤셔넣었다.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분 좋은 노근함이 몰려왔다.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예정에 없던 고민이 늘어났다. 이 여자를 어쩌나. M과 같이 날려버려야 하나? 그렇다고 살려두자니 위험부담이 컸다. 아, 나하고 전생에 무슨 악연이게. 젠장. 차라리 안면이나 트지 말걸. 한편으로는 옴짝달싹 못하는 지금의 처지가 답답했다. 시골길 한가운데서 엔진이 타버린 차에 앉아있는 기분이다. 선생님, 내일 아침 시간 어떠세요? 난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뜨면서 턱을 내밀었다. 산꼭대기에 있는 호수 구경 안 가실래요? 혼자 가려니까 좀 겁나서. 프런트에 물어봤는데 셔틀 신청해서 가면 20분도 안 걸린대요.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볼 건 봐야죠. 그쵸? 느닷없는 청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니, 반갑기까지 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정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는가? 차갑고 어둑한 긴 복도를 따라 방으로 돌아오는데 왠지 시야가 불편했다. 균형이 깨진 느낌이랄까? 가만히 보니 램프 하나의 불빛이 유독 약했다. 그 작은 불균형이 그림자 각도를 일그러뜨려 놓았다. 뭘까? 이 기분.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 발끝까지 나른해진다. 의식은 감기하게 취한 듯 몽롱하다. 보이지 않는 어떤 주술적 힘에 끌려다니는 느낌?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무력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방에 오자마자 창문을 열어젖히고 담배를 빼물었다. 눈은 여전히 퍼붓고 있었다. 눈송이 몇 개가 방 안에 날아들어와 천천히 내려앉는다. M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최대한 빨리 여기를 뜨고 싶다. 그런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때까지 이 불편한 기분을 견딜 수 있을까? 여자를 관찰하면 M의 감시가 수월해진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오피스텔의 풀코가 생각났다. 놈은 내일부터 꼼짝없이 굶어야 한다. 세전함에 동전을 넣고 밧줄을 당기자 천장에 달린 방울이 댕그렁 울렸다. 그런 다음 단발머리는 박수를 두 번 짝짝 치고 손모아 기도를 했다. 경건하고 진지했다. 뭘 빌었소? 나는 눈이 소복히 쌓인 신사 돌계단을 내려오는 여자에게 조금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번 일 잘 풀리게 해달라구요. 여기가 에도시대 때 영엄 있는 기도처로 날렸던 곳이라네요. 그래? 일본 잡신이 조선인 소원 따위를 들어줄까? 난 비꼬든 내뱉고 나서 금방 후회했다. 에이 망할 놈의 주둥아리. 매사 왜 이리 삐딱할까? 다행히 여자는 기분 상한 표정은 아니다. 뭐 어차피 재미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음... 뭘 기도하지? 앞으로 축구는 무조건 한국이 일본 이기게 해달라고 해야겠구만. 아니면 삼성은 잘 나가고 소니는 폭삭 망하게 해달라든지. 아... 잡신님이 당황해서 땀 깨나 흘리겠는데? 어설픈 농담에 여자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까르르거렸다. 허공에 퍼지는 맑은 웃음소리가 불편했다. 나의 존재를 알고 나면 저 웃음소리는 어떻게 바뀔까? 우리는 8세기에 지었다는 도하다 신사를 나와 선착장을 향해 걸었다. 오늘 아침 여기를 다녀간 사람은 없었는지 눈이 두껍게 덮인 삼나무길 위에는 우리 둘의 발자국만 나란히 찍혔다. 그녀의 어깨가 내 어깨를 스칠 때마다 가슴이 콩콩 뛰었다. 도하다 호수는 한없이 푸르다. 잿빛 하늘은 물빛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미 객실 TV로 아우모리 홍보물을 지겹도록 봐서 그 드넓고 고요함에 특별히 감탄하진 않았다. 시기가 어정쩡해서 그런지 호반은 스산했다. 호객군은 없었고 늘어선 단층 가게들은 찐감자 같은 간단한 음식만 내놓고 팔았다. 온천장에서 배 시간을 확인하고 온 터라 우리는 바로 2층짜리 유람선에 오를 수 있었다. 승객이 몇 안 돼 한적하니 좋았다. 배는 거울 같은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흔들림마저 없어 호수가 뒤로 스르르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눈을 덮어쓴 채 둥둥 떠있는 섬과 섬 사이를 지나자 절벽에 숨어있던 검은 새때가 하늘을 향해 동시에 날아올랐다. 밤새 내리던 눈은 아침에 그쳤고 바람한 점 없었다. 그래서인지 찬 날씨임에도 안온하게 느껴졌다. 후미 엔진에서 기름 냄새만 안 풍기면 진짜 꿈결로 착각했으리라. 빨간 비닐을 쓴 여자는 투명한 눈을 크게 뜬 채 상기된 표정으로 와아를 연발했다. 입김이 보약해 피어올랐다. 카메라를 들고 난간에 붙어 수면에 비치는 성그림자를 집요하게 찍어댔다. 그녀가 흥분할수록 나는 불편했다. 그녀의 존재를 알고부터 계속 고민이다. 어찌해야 하나. 나와 M이 꼬인 이상 그녀가 말려들지 않을 가능성은 확률 제로다. 단순 심부름꾼으로 왔다면 무슨 죄가 있나. 받아가야 할 물건이 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곽 사장도 엠만 난리라고 했지 접선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렇다고 살려두자니 그것도 부담이다. 아주 옛날 이 도아다오 바닥에 용이 살고 있었대요. 내 마음도 모르고 여자는 한가한 얘기를 할 태세였다.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호수의 전설에 대해 떠들었으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난 먼 하늘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렇군 그렇군 적당히 대꾸했다. 머릿속은 M을 해치울 방법만 그렸다 지웠다 반복했다. 만약 검은 유령이라면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을까. 유람선 투어는 한 시간 만에 끝났고 우리는 호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서둘러 온천장으로 돌아왔다. 내가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자 여자도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A관 로비를 향해 걷는데 막 도착한 셔틀버스에서 사람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한 사내가 꽂히듯이 시야에 들어왔다. 직감적으로 느꼈다. M이다. 드디어 그가 왔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평온하던 가슴이 뜀박질을 시작했다. 마음이 바빠졌다. M을 다시 본 건 저녁 식사 때였다. 아니다. 볼 수밖에 없었다. 밥 먹는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어 굶지 않는다면 반드시 조우한다. 서른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 몰려드는 바람에 방 안은 어제 그제와 달리 떠들썩했다. 우연치곤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나와 단발머리와 M과 구렛나루시 방 한구석에서 마주보며 식사를 하게 됐다. 홀로 묵는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 같은데 그 모양새가 얄궂었다. 특히 M은 유카타로 갈아입지 않았고 자라목의 대머리에다 허리에 두툼한 색을 매해 더 눈에 띄었다. 난 여자 옆자리에서 젓가락을 놀리며 견눈으로 살폈다. M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음식만 씹어댔다. 좀 긴장한 표정이었다. 저 색 안에는 배 설계도 CD가 들었을까? 나 또한 신경이 바짝 섰다. 이제부터 움직임을 하나도 놓쳐선 안 된다. 붉은 기모노를 입은 여종어건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오차를 채워주고 후식을 내놓고 물러갔다. 접시에 담긴 것은 사과 두 쪽이었다. 여자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아는 채를 했다. 우리가 한국말로 속삭이자 M이 고개를 쳐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확 잃었다. 곽 사장이 메일로 보내준 사진을 너무 집중해 봐서일까? M은 식사를 끝낼 때까지 침묵했다. 예상이 빗나갔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온 시간이 허무할 정도로 그들의 접선이 빨랐다. 저녁을 먹고 화장실 변기에 엉덩이를 까고 앉아 생각에 잠겼을 때였다. 여전히 단발머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결론을 못 내린 상태였다. 그때 좌식 테이블 위 전화기가 울렸다. 화장실에서 어기적 어기적 걸어나와 수화기를 들자마자 여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야외 노천탕으로 가요! 그리고 내가 말할 틈도 없이 전화는 툭 끊어졌다. 뭐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같이 야밤에 목욕이라도 하자는 거야? 원래 계획은 M을 밖으로 유인해서 해치운 다음 계곡에 묻어버린다. 그런 다음 그의 방에서 CD를 챙겨 새벽에 떠난다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혼란에 빠뜨린다. 설마 단발머리가 내 존재를 눈치챈 걸까? 아니면 일이 틀어져서 M에게 쫓기기라도 한다는 걸까? 갑자기 머리가 쭈뼛 썼다. 첫 번째 가정이 사실이라면 여자는 보통내기가 아니다. 이성으로서 느꼈던 관심은 대기 중에 알코올처럼 순식간에 증발했다. 누군가가 객실문을 쾅쾅 두드렸다. 동시에 도망치듯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문을 열어져 쳤지만 역시 복도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나를 의식한 연이은 소동. 분명 무슨 일이 터졌다. 한가하게 머리 굴릴 여유가 없었다. 더 미적대다간 모든 일을 망치게 생겼다. 급히 유카타 위에 점퍼만 걸쳤다. 화장실 좌변기 저수조에서 녹슨 드라이버를 꺼내 품에 숨겼다. 그저께 별채에 붙은 장고에서 훔쳐다 놓은 것이다. 한 놈이든 두 놈이든 무기는 이걸로 충분하다. 장화를 신고 곧장 1층으로 내려왔다. 주위를 둘러봐도 특별한 움직임은 못 느꼈다. 노인네들만 무성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릿느릿 오고 갔다. A관으로 가는 긴 복도에서 창밖을 세폈다. 산책로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희미했지만 단번에 알아보았다. 단발머리. 난 전속력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뒷문으로 나왔다. 어둠이 내려앉았으나 다행히 산책로를 따라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눈 덮인 길이 은색 금속판처럼 차갑게 펼쳐지고 노란 등불은 허공에서 아른아른 반짝였다. 일단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정면에 집중했다. 여자는 150여 미터쯤 앞에서 걷고 있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해 놓칠 염려는 없었다. 그녀 말대로 야외 노천탕으로 가는 길이었다. 야외 고고 노외노유라고 불리는 그곳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계곡 폭포를 바라보면서 목욕할 수 있다는데 나도 가보진 못했다. 무작정 발자국을 쫓았다. 가로등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계곡의 급류는 어둠 속에 숨어 쏴쏴소 소리로만 그 거친 존재감을 드러냈다. 남자 걸음이라 그런지 그녀와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다. 마침내 뒷모습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이봐! 멈춰! 내가 큰 소리로 불렀다. 그 고함 소리는 사방에서 쩌렁쩌렁 메아리쳤다. 그러나 여자는 떠다니는 홀령처럼 초록색 유카타 짜락을 흔들며 허위허위 나아갔다. 난 큰 한숨을 내쉬었다.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수도사처럼 두 팔을 끼고 뚜벅뚜벅 뒤를 따랐다. 완만하게 굽은 길을 돌자마자 노천탕이 모습을 드러냈다. 간이 탈의실 앞에 붙은 천막이 바람에 휘날렸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담장 위로 하얀 연기가 끓는 무쇠소처럼 피어올랐다. 벌어진 담참으로 탕 안을 살폈으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노천탕에 온 게 아니었나? 그때 2시 방향에서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다. 여자는 산책로를 벗어나 계곡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를 건너는 중이었다. 이봐! 멈추라고! 난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불렀으나 반응이 없었다. 여자는 마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계곡을 건너 검은 삼나무 숲으로 빨려 들어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본능적 판단에 따라 움직였다. 주저없이 둑을 지나서 흔들다리에 올라섰다. 문제는 추위였다. 시간이 지나자 발가락 끝에서부터 냉기가 올라왔다. 유카타 차림으로 따라 나선 게 화근이었다. 바람은 허벅지를 타고 팬티 속까지 돌아다녔다. 성기가 쪼그라들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제기를 너무 서둘렀어. 바지를 입고 나올걸. 어금니를 깨물고 주먹을 쥐고 복부에 힘을 싣고 기압을 넣었다.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힘차게 되뇌었다. 외인부대 시절 태양빛이 이글이글 타는 아프리카 사막에서 한 달도 버텼었다. 계곡 반대편에 들어서자 불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숲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다. 정면에서 웅장한 물소리가 들렸다. 폭포였다. 거대한 흰 물줄기가 꼭대기에서 수직으로 낙하했다. 분무기를 뿌리듯이 얼굴에 물기가 튀었다. 여자는 폭포를 휘돌아 더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다시 그녀를 불렀으나 그 외침은 낙수 소리에 잠겨 허공에서 부서졌다. 이제 눈빛의 의지에 걷는 수밖에 없었다. 길은 갈수록 가파르고 험했다. 가끔 발을 헛디뎌 허벅지까지 눈속에 푹푹 빠졌다. 장화 속으로 눈이 무더기로 들어왔다. 발가락은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강풍이 표면을 쓸고 가면 눈가루가 얼굴에 달라붙었다. 대체 얼마나 걸어온 걸까? 뒤돌아 계곡 건너편을 보았다. 온 천장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노천탕과 가로등 불빛만 하나의 선이 되어 옅게 비쳤다. 사람의 움직임을 발견한 건 그때였다. 누군가가 노천탕 앞을 지나고 있었다. 이 밤에 얘까지 걸어나와 목욕하려는 인간이 아니라면 분명 M. 난 중간에 끼인 어정쩡한 신세가 됐다. 지금 상황은 단발머리와 M이 의도한 연출에 나도 모르게 유인되고 있음이 확실했다. 함정에 빠진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에 대한 정보가 샜고 그들은 물물교환에 앞서 방해꾼의 제거를 공동목표로 세웠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들은 프로 나쁜 년, 아, 둔한 놈. 위선적인 여자의 태도에 화가 났고 그 여자에게 빠져든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돌이키기엔 늦었다. 이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뻔했다. 여자를 족치면 전모가 풀리리라. 각계 격파. 한 명씩 해치우는 일은 자신 있었다. 난 성큼성큼 눈밭을 헤쳐 삼나무 숲에 들어섰다. 잎이 하늘을 뒤덮어 마치 동굴 입구 같았다. 거기서 여자의 발자국이 사라졌다. 난 걸음을 멈춘 채 눈동자가 어둠에 있기를 기다렸다. 조급할 필요가 없었다. M이 쫓아오기까지 시간은 충분하다. 두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낮춘 채 가만히 귀 기울였다. 손은 드라이버를 움켜쥐었다. 공기 흐름조차 정지한 것 같은 무한 고요가 잠시 머물렀다. 유카타 소맷자락이 밑동이 굵은 삼나무 뒤에서 흔들리는 게 보였다. 난 한 발 다가섰다. 눈 밟는 발자국 소리가 크게 났다. 옷자락이 다시 펄럭였다. 다시 한 발 다가섰다. 거리는 대략 10미터. 옷자락이 다시 펄럭였다. 다시 다가서며 외쳤다. 뭔 수작여! 여자는 몸을 감춘 채 침묵했다. 유카타 옷자락만 계속 나플거렸다. 난 드라이버를 오른손으로 옮겨잡았다. 모든 신경세포가 일어나 꿈틀거렸다. 발가락 통증 따위는 잊었다. 소맷자락 소리가 다시 들리는 순간 난 망설임 없이 들쏘처럼 돌진했다. 땅을 차며 뛰어올랐다. 동시에 오른팔을 크게 비틀며 드라이버로 나무 안쪽을 내리찍었다. 손끝에 전해오는 예상치 못한 감촉. 딱딱했다. 그 충격으로 팔이 쩌릿쩌릿 울렸다. 쇠꼬챙이는 옷자락을 꿰뚫고 나무에 박혔다. 여자는 없었다.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초록색 유카타만 제멋대로 펄럭였다. 속았다고 깨닫는 순간 주위의 공기가 부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등 뒤에서 여자가 유령처럼 쓱 나타났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냥 한 발짝 다가오는가 싶더니 내 목덜미를 향해 팔을 쭉 뻗었다. 침착하게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왔다. 난 마취당한 환자처럼 빤히 알면서도 아무런 방어를 못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목덜미를 핥히고 갔다. 뭐,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판단할 틈도 없이 눈앞이 흐려졌다. 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뒤돌아섰다. 긴 외투를 걸친 단발머리가 게임 속 여전사처럼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얘의 흰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한참 서로의 얼굴을 노려봤다. 난 두렵다기보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감이 안 났다. 쌍욕이라도 뱉고 싶었으나 입주의가 뻑뻑하게 굳기 시작했다. 상체가 흔들리면서 여자 모습이 겹쳐 보였다. 무릎관절이 저절로 꺾였다. 그 다음 허리가 내려앉고 어깨가 넘어갔다. 알칼로이드 계열의 독침일까? 왜 이렇게 반응이 빠른 거지? 결국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드러눕고 말았다. 단발머리는 어리버리 회사원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프로였다. 고수끼리는 알아보는 법이다. 그녀가 내 발치에 다가섰다. 늘어진 외투 허리끈을 다시 조여매면서 설교투로 말했다. 의료인과의 신뢰는 생명입니다. 윤선생님의 최근 행동은 그런 신뢰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약속된 질서를 어기는 사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람소리와 뒤섞인 그녀 목소리가 음울한 공명을 일으키며 불길함을 전했다. 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라고 되묻고 싶었으나 혀까지 딱딱해졌다. 여자의 시선이 내 얼굴에 고정됐다. 소름끼치는 싸늘한 눈빛이었다. 제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잠시 먼 곳을 봤다. 주위에서 검은 유령이라고 부르더군요. 놀랍다. 그림자처럼 다가가 흔적 없이 끝낸다는 그가 여자라니. 그런데 왜 여기에 와있나? 그리고 뭐가 신뢰에 어긋난다는 거지? 눈꺼풀이 무겁다. 시야가 점점 좁아졌다. 눈을 크게 뜨려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몸이 아래로 푹 꺼지는 느낌이다. 인기척이 들렸다. 눈을 밟고 우는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커지더니 그녀 옆에 멈췄다. 강한 랜턴 불빛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M이 분명했다. 난 절망했다. 죽음이 원래 이렇게 갑작스럽고 허망한 것일까? 다시 일어설 수 없음을 깨닫자 많은 얼굴들이 떠올랐다. 고아원 원장, 아나운서 씨, 클럽의 제니, 제1교포 가네다, 부산 졸부 박회장, 흥신소 곽사장. 곽사장? 그러고 보니 그의 얼굴은 모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때 곽사장의 목소리가 틀렸다. 틀림없었다. 특유의 거친 사투리. 꿈결인가 했다. 내가 혼을 놓아 저승에서 듣는 소린가 했다. 아니었다. 분명 현실의 목소리였다. 아이고 마, 대충 틀어박혀서 살 끼지. 와, 고객들 들쑤셔서 돈 뜯고 날리고. 미꾸라지 한 놈 때문에 사업 완전히 망가질 뻔했다 아이가. 내가 꼭 여기까지 와야겠나. 니도 알잖아. 이 사업은 신용 깨지면 끝장이란 거. 이제서야 말하는데. 도난당한 선박 설계도. 그런 건 없데이. 그런 거였나. 그림이 일목요연하게 그려졌다. 의뢰인은 박 회장. 작전은 곽 사장이 짰을 테고. 해결사는 검은 유령. 이번 일은 단순히 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곽은 VIP 고객 관리 차원에서 몸소 나섰다. 탄식할 힘도 없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진다. 수면 아래로 아주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영원히 뜰 수 없을 것 같았다. 단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었다. 검은 유령의 가식적인 표정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그녀도 기쁨과 슬픔, 욕망과 절망을 느낄까. 나뭇임을 다해 눈꺼풀을 밀어올렸다. 순간 눈송이가 각막 위에 떨어졌다. 망할 또 눈이었다. 어안 렌즈를 통해 본 것처럼 그녀의 실루엣이 일그러졌다. 웃는지 우는지 인상을 쓰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나저나 시체는 어째고? M이 묻자 여자가 답했다. 그냥 놔두시죠. 이 정도 눈이라면 30분 안에 시체를 뒤덮을 거예요. 거기다 여긴 사람들 발길이 안 닿는 곳이라 5월까지는 괜찮겠네요. 나중에 발견된다고 해도 총자국도 칼자국도 없습니다. 길 잃은 한국인 사내, 심장마비로 사망. 뭐 그 정도로 판정되겠죠. 이거 완전 범죄네. 곽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의식은 끝에 다다랐다. 뇌리에 시커먼 먹구름이 집어삼킬 듯 몰려온다. 시야를 상실했다. 얼굴은 축축하다. 입으로 콧구멍으로 물이 흘러든다. 숨쉬기가 힘들다. 머릿속이 눅눅하다. 온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겁다. 나는 천천히 죽어갈 것이다. 그리고 듣지도 짓지도 못하는 나의 개 푸코 또한 천천히 죽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푸코의 일생, 겨울편이 끝났습니다. 최협곤 작가의 추리 스릴러 작품. 1970년생이고 2003년 개간 미스터리를 통해 데뷔했습니다. 현재도 한국 미스터리 작가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의 옴니버스처럼 이야기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저는 여름편만 봤을 때 하나의 완결된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성 짙은 작품이라고 봤어요. 근데 물론 이 겨울까지 연결이 다 되면은 스릴러 작품으로서의 면모를 완성하게 되는데 사실 딱 띄어서 여름편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단편 문학이 막 사랑받았던 1904, 60년대 거의 이때의 작품들 수준으로 작품성이 높은 여름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편 먼저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여름편을 찾아서 먼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